뭐 했다고? 갑자기?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색깔? 뭐야? 아니야 뭐지 이거? 색깔 어떻게 하는 거야? 몰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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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왜 만나갈게 우리 뭐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닌데 우리 둘이 뭐 할 건데 뒤에니까 너 일본 준비하니? 같이? 할 거면 같이 해야지 혼자서는 뭐 여러분들 뭐 듣고 싶은 거 있어? 뭘 좋아하려나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긴 하지만 그래도 또 직접 얘기해주면 더 좋지 우리 우리 뭐 할 거야 아 이거 뭐지 이거? 뭐야? 너 우리 촬영해 지금? 몰라 이거 나 가지고 다니는 거야 촬영하네 너 어? 너 뭐 촬영해 몰라 누가 와서 찍고 있는데 우리 그럼 우리 둘만 아니냐는 거야 여기? 그치? 누가 찍어주는 거면 우리 어디 나가는 거야? 그건 모르겠어 그냥 뭐 찍는 거야 모르겠다 랩 많이 보는 카메라긴 해 응 랩을 물어보세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 모르겠다 뭐 줄 거 있는데 나중에 줄게요 뭐 받고 싶은지 얘기해 봐봐 일단 우리 밥 좀 먹을게요 안녕 안녕 안녕